우리가 일본 사람입니까? 아직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명동에 일본인 땅이 있다니요. 우리 아이들 보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똑바로 바로잡으십시오. 정부가 하는 일 그런 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초달총 공공물자국 국위재산기획과 송명근 서기관입니다. 약간 쑥스럽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보는 모습이 약간 뿌듯했습니다. 과거에는 눈총 위주였는데 지금은 아프다운 눈길을 보내줬습니다. 제 아내도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자랑스러워했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둠어생선 두 마리 가르쳐줬습니다. 그 다음에 벌써 댓글에도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아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됐었죠. 명동 한복판에 일본인 기관 재산이 있다. 당연히 조사를 했고요. 한일합방 이후 최초 조선총독부가 강화문에 세워진 게 아니고 당시는 명동에 한복판에 조선총독부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산하 기관들이 조선총독부 주의로 들어선 거죠. 그 중에 조선총독부 최신부가 한 그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간부의 집이 있었던 거죠. 우선 민원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일본 사람입니까? 아직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명동에 일본인 땅이 있다니요. 우리 아이들 보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가르빨리 우리나라 땅으로 둔기 처리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똑바로 바로 받아주십시오. 정부가 하는 일 그럼 아닙니까? 하면서 울분을 통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직접 작성했고요. 왜 그러면 이런 유형이 나타나냐 가서 파악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일제시대 때 세워진 조선총독부 최신구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유군 공간부의 집도 없어졌습니다. 단지 건축물 대장상에 그대로 그 이름들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즉 건축물 실체는 없고요. 동일 필지에 건축물 대장 조선총독부와 일본인 개인 재산의 건축물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었던 거죠. 이미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섰고 그 건축물 주인은 당연히 한국인 거죠. 그래서 동일 필지에 건축물 대장이 이중 등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중부청에서는 이걸 깔끔하게 건축물 대장 말소 등계했고요. 지금은 없는 거죠. 팩트체크 창시개명이 아니라 창지개명입니다. 지명을 개명합니다. 조선총독부에서 자기들 행정편위 위주로 행정구역을 대대제로 개편하죠. 그때 한국 신민화하기에 유리한 일본인식 지명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볼까요. 인사동, 왜 인사동이냐. 조선시대에 관인방이 있었고요. 인사동 주위에 원각사라는 큰 사찰이 있었고요. 그 큰 절이 있었으므로 대사동이 있습니다. 관인방이라는 명칭에서 인자를 뺐고 대사동이 사찰을 빼서 인사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일제히가 만들어놓은 그 지명을 쓰고 있는 거죠. 울분을 토할 사례를 한 가지 더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궁이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궁중에 창경궁이 있습니다. 이 창경궁은 창경원으로 바뀌었다. 민족 정기를 발사시키고 우리 역사에 있는 업체를 위해서 일제가 창경궁을 창경원을 담아서 세상에 동물원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이용시키는 창경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나쁜 짓이죠. 그 다음에 원남동이 있습니다. 왜 원남동이냐면 창경원의 원자에 그 창경원의 남쪽일단에서 원남동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표지판을 보면 원남동 사거리 막 거젓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급이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용산의 전자랜드 한 중앙에 보면 고가차도 있죠. 고가차도 보면 욱천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욱자가 뭐냐. 일본 욱일기 욱자의 욱자입니다. 천에 빛나는 태양이 비친다 그런 뜻으로 한 거죠. 말도 안 들었어요. 그것도 빨리 표지석과 고가차도 이름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서너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만 해도 작년 기준에 32%가 창지개명한 상태로 남아있답니다. 그럼 전국은 얼마냐. 전국 약 50%가 창지개명한 상태로 그래서 최근에 경상남도에서는 무학산이나 정병산 같은 것을 본연의 이름으로 복원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달청 업무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럼 댓글을 보고 구현 설명도 해드리고 또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담 때문에 도서관 우리 도서실마저도 어기가 두려워요.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엔터테이너가 아니고 전형적인 공무원입니다. 많은 걸 원하지 마시고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여긴 안 나와요. 제대로 문 흐르르 보듯이 갔는데 대신해 주십시오. 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신해 주십시오. 허 ess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chau